네 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특가 판매점입니다 오늘도 본사에서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동영상으로 촬영을 할게요 왜냐하면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아 그 전에 저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호인아빠라고 치시면 나올 거고요 아니면 파주 모먼트 가구 이렇게 쳐줘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구독 이번에 시작했는데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념으로 해서 제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요 전에 한번 식탁 경매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깜짝 경매를 할 건데 저는 제가 마진을 이익을 추구하려고는 아니고요 좀 더 재밌게 아니면 좀 더 가격을 최대로 해서 고객님들한테 이벤트로 그냥 선물식으로 해드리는 건데 그때 좀 미숙하게 제가 진행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 가격 만원씩 하다 보니까 1분 안에 다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12시부터 3시까지 저희가 딱 3시간만 할 건데 3시간 안에 경쟁 상대가 많이 없을 거예요 3시간이니까 그래서 요 안에 무한으로 가격도 무한 횟수도 무한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내가 3시 마감 땡 하기 바로 직전에 제일 많이 써내신 분이 저희가 당첨해가지고 할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벤트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하려고 딱 3시간만 본 저희 매장을 사랑해 주신 분들은 그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한테만 특별히 뭐 해드리는 건데 요거는 특별히 그냥 어차피 행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권만 팔 거예요 수도권만 되시면은 저희가 배송비 5만원 받고 하고 그저 그 외 지역은 배송비가 좀 많이 들어서 서로 부담이니까 안 하려고 해요 수도권만 할 건데 오늘은 식탁이에요 빨리 진행 한번 할게요 식탁인데 그때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요거 전식품은 하나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문제 있거나 그런 게 없고요 다 보시면 식탁 같은 경우 스틸로 등받이 다 됐고요 다 이태리 스타일로 나온 거예요 다 요렇게 디자인 자체가 잘 나왔고 요거 얄쌍하게 스틸 처리 다 됐고 CBT 비앙카 모양을 갖고 유광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이라던가 그게 하나 있는데 예 의자 색상이 다 똑같아요 그때는 그레이 브라운 그 다음에 영그레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요렇게 매장에서는 딱 요 세 가지 색상만 있어요 근데도 뭐 통일감 있고 괜찮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스티처리 다 돼가지고 까짐이나 그런 게 좀 저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구성 6인이에요 1800에 800 벤츠하고 식탁 세 개 해가지고 제가 100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그러면은 좋은 점이 많이 차가자가 많이 없을 때 만 원만 써내도 딱 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최대한 저는 과일되지 않게 하려고 해요 저희가 뭐 이걸로 이익을 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재미야 저희 밴드를 사랑해 주시고 저 유튜브 오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호인아빠라고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좀 한번 와서 방문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바로 올릴게요 제가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3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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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